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내일 10월 10일은 제 개인 일정상 모든 방송 일정 쉬입니다. 내일 상당히 중요하구요. 미국 중국 낙폭이 있었습니다. 자 오늘 어떻게 또 미국이 끝날지 좀 시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영양권 분명히 있다 생각하니까 어 미리 방송에서 많이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확보하시고 관망하는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 내일은 개인 일정으로 10월 10일 방송을 쉽니다. 혹시 기다리신 구독자들 계실까봐 남겨드리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자 이럴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. 쉬어가는 동안 주식기초강의 보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더 짚어 나가면 나중에 다시 투자할 때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자 좋은 저녁 되십시오.